이 길이 뭐가 있습니까? 이 길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청와대 정문이 아 청와대 정문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청와대 정문 한번 점검할까요? 치안? 한번 보여주세요 숲이 있어요 숲이 이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 말고 한 칸 더 이쪽으로 아 딱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이른 아침 잠을 깨는 소리 들려오면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슈퍼 사장님이세요? 네 근데 왜 저기 장사 안 하시고 밖에 나와 계셨어요? 여기 사람 댕기는 거 봐야지 어떻게 저 장사는 잘 되세요? 잘 되지 누군지 아시죠 선생님? 알지 그러니깐 아 예 아니 그래도 인상 너무 좋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 뵀는데 장사 잘 돼서 했는데 잘 되지 하시는 분은 거의 만나 뵙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안 된다는 거 보다 잘 되는 게 낫잖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해요 안 돼서 잘 된다고 그래요 사장님 저희 한번 얘기 좀 나눠봐도 될까요? 네 아까요 여기 좋은데 여기 좋은데 있네 여기 좋은데 있네 여기 좋은데 있네 선생님 가운데 좀 가져주시면 앉아주세요 아니 뭐 이렇게 이게 참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가다가 얘기를 나누게 됐지만 장사가 다 됐냐고 여쭤봤을 때 잘 되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장사가 잘 되시죠? 아 그리고 내가 볼 적엔 내가 그 텔레비 나오는 걸 보기 때문에 네 내가 악수를 청해 한 거고 네 다 보면 다 방법은 거 뭐지 예 그런 거죠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수를 청해 했어요 근데 사장님 저한테도 좀 악수를 청해 주시면 네 저는 악수를 왜 해야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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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미안해지 옆에 있는데 한 사람만 하면은 좋질 않잖아 예 예 전후좌우를 다 좋아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인간이거든요 아하 예 예 혹시 저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장님 사장님 근데 이거 슈퍼 간판이 없네요 저 이천상에 이천상에 어디 써 있잖아 그 형 안 써 있어요 근데 왜 이천상에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지어놓은 거지 내가 근데 왜 간판 안 다셨어요 간판 물 달아다니지 왜 됐어 아니 그 여기서 장사하신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어딨어 한 50년이상 아기가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내가 여기 살았어 우와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때부터 여기 사셨다고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도 보셨어요? 거기 옛날에는 많이 드나들었어 거기를 왜 드나들었어요? 거기는 옛날에 다 들어가고 구경해라도 들어가고 아 예전에는 예전에는 잘했지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안 됐어 한 번에는 갈 적에 문을 닫아 놓고 갔어 1박 2일을 닫아 놓고 가는데 동네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최근 안 닫던 사람이 갑자기 닫으니까 놀러셨구나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 그래서 놀러 문 닫고 갔다 왔다고 했었어 여기 계시다 보면 동네 꼬마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도 다 보셨겠네요? 다 보고 다 했지 아직까지 여기서 이렇게 이 슈퍼가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추억 속에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장소잖아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사실은 동네 주민이 많아야 되고 조그만 가게라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건데 지금 대다수가 보면 전부 슈퍼니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가게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 지금은 죽었다고 봐야지 그런데도 동네 분들이 많으시면 이용률이 좀 난데 그런 것이 없지 아 누구 오셨다 손님 손님 오셨는데요? 네 제가 받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잠깐 오세요 네 네 금방 오실 거죠? 금방 오지 네 물 어디 있어요? 물? 물 물? 큰 거 작은 거 은행이 많이 떨어져요 난 밟은 것만 봤는데 은행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상관없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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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냄새가 나 나 나요? 헥roy flor 네 그리고 두번째 아마 왜 간지럽지, 여기가? 간지럽지, 진짜 간지러워? 여기, 여기, 여기 좀 이렇게. 약 갈려줄게. 약이요? 아, 저거 소독약 있어. 아, 사장님 되게... 사장님, 이거 무슨 약이에요? 소독약이야. 이거 바르면 괜찮아. 이게 뭔데요? 소독약. 아, 상관없어. 하루 안 나는 거 하니까. 소독약이야. 이거 바르면 웬만한데 다 좋아. 복합이네, 복합. 이거 바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흔대 났을 때도 이거 바르면 한 서너 번만 나아. 진짜 나아. 해봤으니까 알지. 비비 같은 사람은 몰라, 이런 거 나도. 비비 같은 사람. 모르지, 진짜. 이거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죠, 우리. 사실, 예. 어때요? 좀 덜 가려워요? 확실히 좀 더 오라고 해. 아니, 나아진다니겐. 손님이 또 오셨... 아니, 우리 사모님이... 오랜만이야. 아, 그래. 들켰어. 아, 사장님. 여기 사장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예. 그래서 내가 이 날짜고 했더니 날 따라 인털까지 해서. 진짜 예쁘네. 그럼 두 분이 가세요.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 사람 누구예요? 인턱도 좀 하고 있는데. 잠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니야, 아니야. 왜요, 왜요, 왜요. 사장님은 어디 또 가셔야 된대요. 노인정. 어디 가세요? 나도 가야 돼.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면 가게 누가 봐요. 노인정. 이땐 달고 가야지. 아니, 그러면 사장님이 좀 쉬는 날은 없으세요? 쉬는 날이 일주일이 없지. 내가 이제 필요할 때 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옛날에는 사실은. 옛날에 이게 내가 인터뷰를 하니까 좀 했는데. 내가 노인정 해장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제 그거 또 해야겠네. 회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왜 이러고 웃었다. 회장을 해가지고. 약간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해야지. 자랑할 건 좀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세요. 회장님 얘기하세요. 선생님 이거 혹시 실례지만 이게 뭐예요? 핸드폰. 왜? 아, 이거 핸드폰이에요? 네. 아, 저는 뭐. 이거 뭐 찬 줄 알았어? 아니,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멋있어요. 뭐 찬 줄 알았어? 예, 뭐 찬 줄 알고. 예, 경제할 권총자인 줄 알았어. 아니, 저는 회장님이라 이게 뭐 따로 뭐가 좀 있으신 줄 알았어요. 명함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따로. 그런 거 안 해요. 사용. 혹시 회장님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고민 같은 건 없으세요? 고민은 없다고 봐야지. 고민 있으면 여기다 뭘 털어놓고 있어. 없지. 아니,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때,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그런 거 다 털어놓고 살고 이렇게 해야지. 뭐 고민하고 나 이건 좋다 이런 거 우린 그런 거 해기가 싫어. 다 좋다고 보는 것이 행복이야. 그럼 그렇게 해야지. 다 좋다고 보는. 다 좋다고 보는 거지? 됐어. 다 좋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지금 조세호 씨한테 됐다고 가라고. 가, 이제 그만해. 저 갈까요? 가, 가. 저 갈까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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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갈까요? 다 갈까요? 됐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퀴즈를 내서 퀴즈를 맞추시면 100만 원을 저희가 드려요. 혹시 100만 원이 생기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동네 분들한테 봉사해야지.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퀴즈에 당선해서 지가 안 쓰고 노인정에 기증했다는 것이 그런 회장이 없구나 하는 식으로 손뼉 쳐주지. 아, 그거 당연하죠. 박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퀸. 좋다. 좋다. 아, 좋다. 저희가 문제가 객관식이 있고요. 주관식이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해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판소리 흥부가에는 놀부가 5장 6부와 이것이 하나 더 있어 5장 7부를 가졌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욕심보. 2번, 고집보. 3번, 심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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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요? 3번, 심술보. 정답은요? 정답은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니지, 안 알고 그냥 한 거지, 내가. 아, 그냥? 아, 이거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제 두 문제만 맞추시면 100만 원을 타러 가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드릴게요. 최근에 개그맨 허경환 씨는 이 무술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 화제가 됐는데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된 이 무술은 무엇일까요? 1번, 택견. 2번, 주지수. 3번, 무에탈. 1번, 택견. 2번, 주지수. 3번, 무에탈. 무에탈. 어? 왜 무에탈을 선택하셨죠? 그냥 무에탈이 난 것 같아서.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2번, 주지수입니다. 화나셨어요? 아냐, 아냐. 아냐, 대체 괜찮아요, 상관없죠.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좀 있는데 선물을 좀. 사장님께 좀 드리기가. 이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세수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머리를. 어때요? 애들 하는 거네. 손지 분들 있으면. 대체 안 하는 게. 아니면 서머님께 선물로. 어머님께.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죠, 사장님. 수고하십시오. 약 챙기셨어요, 약? 소독약. 괜찮아, 그냥 가져가. 아니, 아니, 소독약 저 안 가져갔어요. 대체, 대체. 아, 저기서요. 저 보고 괜찮아, 가져가라고. 안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났지? 났어. 어머. 났네. 났어, 났어, 났어. 이거 진짜야. 세 번만 바르면 되네요. 그냥 다 나와. 네. 안 가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참 유쾌하시네. 우리 퀴즈가 끝나시자마자 다시 그 위치로. 원래 위치로 가셔서. 원래 위치로 가셨어요. 맛있어서 미안해요. 아니, 진짜. 야, 우리 사장님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